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짠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빠 재산 50억이 넘는데 내 나이 벌써 마흔 가까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친구가 꿈 깨라 이러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지. 37살 여자. 제 결혼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나요? 제목 그대로 저는 37살 여자고 만 나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원하는데요. 제가 제시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소리가 나와서요. 딱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배경 및 스펙을 말씀드리면 나이는 만 37세, 아버지는 사업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순자삭 50억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나중에 제가 이 사업을 통째로 물려받을 예정이에요. 뭐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얘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으며 능력 좋은 재부를 만나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들, 우리 가족들 도움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다 내꺼!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세 스펙입니다. 키 173, 몸무게 58kg, 인서울 4년제를 졸업했으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날씬하고 키도 크며 얼굴도 그래요. 평균 이상이고 되게 동안입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양심없게 막 부풀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성격은 되게 조용한 편이며 말수가 적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워낙 좋아해서 평소 생활 대부분이 일과 신앙 생활 또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골프와 테니스를 하고 있으며 뭐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또 서울에 자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외제차도 한 대 보유 중이며 뭐 나머지 자산은 저희 아버지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인데 솔직히 뭐 아버지 자산도 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제 스펙 조건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결혼을 원하는 남성상입니다. 나이, 큰 차이가 없는 연아 혹은 최대 5살 연상까지 보고 있고요. 특히 전혀 유책 사유가 없다면 도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애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최소 대기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성실하게 모아둔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1억 5천 이상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야 하며 부모님들 노후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봐요. 또 본인의 구체적인 꿈과 목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저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거 반드시 저와 함께 교회에 가야 돼요. 무교라면 앞으로 천천히라도 반드시 꼭 운동을 좋아해야 되고 워낙 제가 운동을 좋아했어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성격 절대 게으름이 안 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키는 178 이상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큰 편이잖아요. 또 평소 자기관리를 열심히 해서 몸이 막 엄청 좋지는 않더라도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되게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막 되게 미남이다. 어머 너무 잘생겼다. 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호감형 얼굴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다 웅침하잖아.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저는 그 대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자가 즉 집준비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가요? 이런 제가 혹시 눈이 너무 높은 겁니까? 저 괜찮으니까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저랑 되게 가까운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기겁을 하면서 야 미친 거 아냐? 그 조건들 몇 가지는 빼. 그래야 결혼 가능해.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재산이 50억이고 나발이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내돈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가 말한 저 조건의 남자가 종교까지 강요를 하는 만 37살 늙은 여자를 왜 만나요? 진짜 이게 될 거라고 봅니까? 2번 지금 님이 제시한 조건의 사람은 이미 예전에 장가를 갔거나 아니면 훨씬 예쁘고 생기 넘치는 연하를 만나지 님은 안 만납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참고로 저도 여자이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3번 그 50억을 통째로 주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4번 나도 여자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종교 강요를 하겠다고 토학질 올라와요. 그 망할 종교 강요쟁이들 징글징글하다 정말 5번 아니 만으로 37이면 이제 거의 만 가까이 됐다는 소리 아닌가? 야 진짜 어질어질어질어질어질엄럽네 철부지 27살도 아니고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저런 남자한테 충분히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니지 착각을 하는구만 님아 만 37살이면 내년에 마흔 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같은 여자애가 이런 소리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님이 먼저 양심 없는 소리를 했으니까 저도 그냥 할게요. 님은 도대체 폐경이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여자인데 나이 마흔에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6번 지금 님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도 40대 50대 돌싱오빠들 많을 텐데 아니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그쪽으로 가요. 네 댓글 종교 강요해서 바로 아웃이다. 다른 건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7번 아니 그 50억 본인 자산도 아니고 아빠 재산인데 내 거 이랄지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 남자가 부모님 재산 다 내 거 이러면 욕 바가지로 처먹지 않나 여기? 가짜나 죽겠구만 일단 그거 전부 다 네 명의로 돌리고 나서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8번 아니 쓴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런 남자가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남아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말? 어? 교회, 운동, 게으름, 공감, 술, 담배, 키 이 정도는 이 양심상 좀 빼든가 그게 아니면 집이 빚이 오지게 많구나 등등등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못 찾아요. 정신 차려요. 9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물론 그게 뭐 네 돈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남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천혜, 고아, 무직, 백수 파산해버린 남자가 아닌 이상 굳이 40살 다 된 여자를 데려가겠냐고 아니 솔직히 쓴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수십억을 지참금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또 그래요. 직장만 단단하면 남자들 여자 재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 많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혼자 살아야지 뭐 운명이요. 10번 야, 그 나이에 종교까지 강요를 하시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저기요. 쓴이 지금 되게 혐오스러운 거 아세요? 그리고 님 조건이 교회 안에서 못 찾았습니까? 여기 글 쓸 시간에 예수님한테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도와달라고. 대댓글 나도 교회에서 바로 아 했어요. 절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싶어. 무서워. 11번 정말 죄송한 말인데 쓴이가 말하는 그 조건의 남자들 서울에 자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 엄청 잘생겼는데 돈 하나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런 나이 어린 연아들 혹은 뭐 잘생긴 호스트를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이겠어요. 12번 헐 뭐야 이거 같은 여자들도 오지게 패네 야 있으니 뼈 다 녹았겠다. 달달달달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직 조건이 안된다고 소개팅 거절해버리면 상대방 기분이 나쁠까요? 너무 급한 고민이 있어 글 써봅니다. 최대한 짧게 쓸게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학벌 되게 좋고 직업도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저는 남편에 비해 보잘것 없죠. 학벌도 평범하고 중견기업 다니거든요. 솔직히 저희 두 사람 조건만 보면 말도 안되는 결혼이죠. 이거 어떻게 했어? 싶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건지 뭔지 제 주변 친구들이 자꾸만 저희 남편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떼를 쓰거든요. 특히 그중 한 명이 엄청 집요하게 들이대는데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친구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그래서 그 친구 출신 학교가 어디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이거 학벌만 물어보는 거예요. 헐 사실 제 친구들 대부분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친구들은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는데 그때 그 이후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바로 거절해버립니다. 너무나 냉정하게요. 그 흔한 예쁘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이야기도 못 꺼내는 중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친구입니다.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꼼꼼아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연락을 할 때마다 계속 야! 야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물어봤냐고! 어? 어?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질척을 이고 들이대니까 힘들어요. 어? 너는 학벌에서 광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뭐 어떤 말을 해야 마음 안 다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들 결혼식 때 남편 친구와 선후배들만 대충 15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뭐 남편한테 친구가 없다더라 전부 다 결혼을 했다더라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도 못해요. 참고로 저희 남편 31살입니다. 만으로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27살이고 친구 솔직히 몸매도 좋고 얼굴도 되게 이쁘장 하긴 해요. 댓글 1번 남편 친구들 중에 여친을 소개해달라는 친구가 없다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2번 헐 뭐야 이거 아니 그럼 남편은 평소 안에 있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뭔가 마음 아프다 뭐 본인 만나서 팔자 펴진 여자쯤으로 보겠죠 뭐 3번 그냥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소개할 만한 친구가 없다더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 친구가 거기서 아니 왜? 네 남편 친구들 많잖아 이렇게 질척거리면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소개해줄 만한 친구가 없다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해? 이렇게 거절하고 마세요 이것도 못해요? 4번 잔인하지만 솔직하게 어 학벌 본데 이 한마디면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은데 5번 끄 끄 끄 이 쓴이 완전 야 같다 친구를 까고 싶은 거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척 순진한 척 하는 건가? 어 못됐다 6번 그래도 본인 얼굴 이쁘장한 걸 알아서 들이대본 것 같은데 사진도 안 보고 까이다니 헐 뭔가 좀 무섭네 두 번째 사연은 솔직히 제가 남자라서 하는 말입니다만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학벌을 본다 해도 얼굴 이쁘냐? 이거는 물어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조차도 안 물어봤다는 게 조금 거시기한 느낌이 들고 첫 번째 사연은 벌써 샥 하고 날랐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